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의 묵상 1월 27일 금요일,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이기보다는 심판의 표현을 전해야 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탄원을 제기하며 눈물로 호소하는 예언자였습니다. 전 문맥인 13장 23절에서도 이런 말을 전합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그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으며,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느냐? 만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변하지 않는 악한 본성인 죄에 대하여 조소적인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피부색을 바꿀 수 없고, 표범의 몸에 있는 점을 없앨 수 없듯이, 인간의 악한 죄의 속성을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비참한 상태 속에서, 14장은 예루살렘의 칼과 기근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여전히 무감각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현실을 자악하지 못하는, 이 예루살렘, 유다를 향해 예레미야는 1절 가뭄이라는 재난, 상태, 이 비정상적인 상태를 언급하며 새로운 단락을 시작합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침략과 더불어 가뭄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2절의 통곡과 부르지즘은 고난에 대한 부르지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귀족부터 밭을 가는 농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적 계층 구조 안에 사람들이 가뭄으로 고난을 당하고, 어린 새끼를 신경 써야 할 암사슴이 새끼를 낳고도 내버리는 지경에 이른 상태가 오며, 또 뜨거운 열과 내리지 않는 비로 인해서 풀이 마르고 쩍쩍 갈라지는 땅에 들짐승도 쇠약해진 상태에 이르게 되는 이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6절까지의 예언입니다. 7절부터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간청하면서 탄원의 글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9절까지 한 차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재자의 역할로서 백성의 죄악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단순히 죄를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이상과 현실을 대조하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희망이시고 구원자이신데 어째서 거하실 곳이 없는 신세처럼, 낯선 사람처럼, 뜨내기처럼, 나그네처럼 사람을 구하는 능력을 감추고 계시냐라고 물으며,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버리지 말라는 예레미야의 이 표현이 대조적이고 또 이중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브라함헤셀이라는 학자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머물 거처가 되지 못하고 만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지만, 그 안에 나그네처럼, 낯선 이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을 짐직 감추고 자신과의 씨름을 하시는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10절부터 12절에 이어집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충격적인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십니다. 이 중재자로 중부기도를 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백성들의 편에서 중재하는 일을 금지하라는 것이죠. 기도를 듣지 않으시려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질적인 불신앙으로 백성들에게 내려진 이 심판의 현상은요, 칼과 기금과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이 공동체가 어떤 기도와 제사를 드린다 해도, 또 어떤 예배 행위에도 하나님께 열납되지 못하고 또 완전히 거절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18절에서는요, 거짓 예언자들이 전쟁으로부터 백성들에게 거짓된 평화를 약속합니다. 17절, 18절에서 현실은 칼과 기근으로 전염병에 걸려 이 백성들이 상처를 입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방을 헤매고 온 땅을 헤매며 돌아다니지만 중한 상처를 입은 백성들을 돌볼 줄 몰라 어쩔 줄 모른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님에 대해 거짓으로 가르쳤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메시지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8절에서도 이 예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예언이 매번 심판과 파멸, 재난 이런 것만 얘기하니까 지혜의 말씀이나 선지자도 많은데 예레미야 하나쯤 죽이자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선포해줄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많다라고 하면서 음모를 꾸미고 예언자인 이 예레미야를 해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예언을 전했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슬픔은 예레미야 곳곳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인 14장 16절에 굶어 죽고 칼에 맞아 죽어 백성들의 시체가 예루살렘 거리에 널려 있어도 묻어줄 사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17절에는 내가 밤낮 눈물을 흘리며 울지 않을 수가 없다. 나의 처녀 딸과 같은 내 백성이 아주 심한 타격을 받아 다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거듭해서 예언자는요.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다가오는 재앙을 선포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사랑하면서도 이 백성들을 향한 슬퍼하는 마음, 비탄하고 애곡하는 마음을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 마지막 단락을 통해 예레미야는 또 한 번의 간청이 나옵니다. 15장에서도 이어지겠지만 14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또다시 한 번 중지자의 모습으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동족을 위해 예레미야의 변명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예레미야는 먼저 인간의 죄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계약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에 15장 1절에 하나님의 응담은 매몰차게 거절됩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형벌은 두렵고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을 점점 예레미야서를 읽으며 읽을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형벌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얼마나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몸서리 쳐야 할 것이 있다면 예레미야는 인간의 죄의 본성에 대해 인간의 악함을 영원히 버릴 수 없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인간의 맹세나 다짐이나 노력으로 개선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직면시켜줍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33절과 34절을 읽어드릴 건데요.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새로운 계약은 이렇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새기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때에는 아무도 자기 형제나 이웃에게 나를 알도록 가르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돌판에 새긴 언약이 아닌 마음에 새긴 새 언약을 맺어주시는 일이 일어나야 인간 본성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새 언약의 말씀을 예레미야 31장에서 알려줍니다. 예레미야는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미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19절에 주께서는 유다를 완전히 버리셨습니까? 주는 시온을 싫어하십니까? 어째서 우리를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치셨습니까? 라고 예언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파멸에 이르는 이 엄청난 비극에 두려워 몸서리 쳤습니다. 백성들이 듣기 싫어했지만 꼭 들어야 했던 말 이 시대와는 전혀 반대로 거꾸로 흘러가는 말 부드럽지 않고 뭔가 삐걱대고 딱딱한 것 같은 말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너무 쉽게 맹세하고 너무 가볍게 다짐하는 신앙 고백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것 텅 빈 거짓 예언자들의 평안하다 평안하다라는 이런 말들만 채워져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오늘 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나그네처럼 낯선이처럼 또는 손님처럼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로, 나의 주권자로, 나의 피난처로 또는 나의 구원자로 머물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도 누군가 예레미야처럼 중부하여 기도하고 싶은 이가 떠오른다면 짧게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에게도 주님 찾아가달라고 중부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